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화사이언스 블로그에 나와있는 되게 재미있는 동물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멸종한 거북이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 거북이 등껍질 화석이래요. 약 천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옷의 중기에 살았던 초거대 거북 스투펜데이스 게오그라피쿠스 스투펜데이스인가 보다. 스투펜데이스 스투... 뭐 중요하지 않고요. 길이가 2.4미터로 이 거북의 몸무게는 1.1톤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보다 몇배나 크네요. 그렇죠? 1.1톤이면 트럭 정도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거북은 2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옷의 시기에 나타났던 스투펜데미스 게오그라피쿠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976년 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팔콘주의 우르마코 지역에서 거북의 거대한 하부 턱뼈가 처음 발견되는 등 당시 지칭에서 다양한 화석이 나왔다. 거대한 하부 턱뼈! 하지만 게오그라피쿠스의 실제 생김새나 서식 환경과 같은 생태학적 특징은 그동안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콜롬비아의 어떤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2002년에 콜롬비아 라타타코아 사막에서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게오그라피쿠스 화석을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견된 이 등껍질 화석이 길이가 2.4미터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방에 반좀 못 차겠는데 진짜 엄청나네. 연구팀은 게오그라피쿠스의 후두개와 하부턱 등껍질의 크기를 토대로 일반적인 상대 성장 계산식에 따라서 무게를 계산했대요. 그 결과 1.1톤! 이는 소형 자동차급으로 현재 아마존강 유역에 서식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종인 펠토세팔러스 두메리니아는 수범 지배약 100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경차 정도 되겠네. 그죠? 쉽게 생각하면 경차 정도 되는 거북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한 모닝 정도 크기. 제 차이인 귀여운 모닝 정도 크기. 거북이가 모닝 정도면 귀엽진 않겠다. 그죠? 연구팀은 거북에서 악어든 다른 파충류 화석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거북을 비롯한 파충류의 개통도와 출현 계기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세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크게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1500에서 1300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지질학적 시대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죠? 또 당시 안데스 산맥이 융기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커지는 등 남과 북 두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서 지질학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개골의 크기가 1.75m에 이르는 진짜 크네. 그런 악어가 나타나는 등 파충류의 어떤 다른 파충류도 몸짓도 거대화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미와 중... 저기 아메리카와 남과 북이 해양 생태계가 커졌다. 점점 그건가? 지금 보면은 파나마 쪽에 해업이 파나마 운화도 되어있고 거기가 되게 좁잖아요. 그죠? 그 땅이. 근데 거기도 다 물로 되어있었나보다. 그죠? 물로 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육지의 통로가 굉장히 크다가 점점 좁아졌나 보다.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판이 부딪히면서 안데스 산맥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뭐지? 그 땅들이 이렇게 따라서 딸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다가 그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좀 넓은 땅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교류가 좀 더 활발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카테나 교수는 약 6,600만 년 전 중생대 팔레오세 말기부터 500만 년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는 거대한 담수 생태계와 연한 생태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물에 사는 파충류. 그죠? 물 근처에 사는 파충류. 뭐 이런 것들. 거북이나 뭐 그죠? 악어 등 일부 해양 척추동물이 거대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진짜 되게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보면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진짜 이만한 거북이 또 이러한 거북과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악어 같은 거 보면 진짜 섬뜩하겠다. 그죠? 이야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